삼성전자가 전세계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캠페인을 향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 덕분입니다. 현대 가동차가 울산 LNG 발전소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동차 기업의 기후 행동을 촉구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 정부는 올해 UN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회에서 강력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캠페인을 통해서 올해 초 주요 대선 후보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올해 국내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경주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폭로하고 전국민적 관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풀국조사 앱을 개발하고 3,400명이 조사에 참여해 주셨으며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올 한해 더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와 함께해 주세요.